한국 고등교육자단이 후원하는 전문 서평지 서울 리뷰어 북스 서평지에 실린 내용 그 너머에게까지 들어보는 리뷰어의 발견 그 아홉 번째 시즌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뷰어의 발견 진행을 맡고 있는 송실대 정보사학과의 정인관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고 노후를 쓰신 박한슬 작가님 모시고 책에 대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기 뭐 사실은 직접 뵙는 건 처음인데 또 이렇게 저렇게 요즘 또 방송 같은 거 통해서 저는 또 작가님 뵌 적이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지 근황 좀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제 약사로 일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은 이제 연세대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학과에서 이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저희 그 지도 교수님이 이제 임상시험 통계학 분야에서는 좀 거의 국내에서 제일 대가이신 강승호 교수님이셔서 이제 그쪽에서 통계학을 공부하고 싶어서 들어갔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까 과가 요즘 워낙 또 AI 빅데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들 주목을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넣어가지고 그런 것도 재미있게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 다루기에는 책 이제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두 번째 책이신 건가요? 세 번째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이신가요? 이 책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 의외의 얘기로 들을 수 있는데 저는 의료 문제가 교육 문제랑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하냐면 저희가 사실 입시 끝나고 나면 교육에 대한 관심을 정말 끊고 살다가 그러다가 내 자녀가 다시 이제 입시를 준비할 때가 되면 한 20년 정도의 텀을 두고 다시금 입시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연속적인 논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20년 전에 겪었던 교육 제도와 그거만 알고 그 다음에 20년이 지나서야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접근하다 보니 그간에 축적된 논의를 따라잡지 못하는 건 물론이고 그냥 교육 전문가들한테만 좀 이름을 하다 보니까 막판에 다시 뒤집히는 일도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수기가 된 결과가 아니니까. 그런데 저는 의료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젊은 때는 잘 안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30대 후반쯤 되면 어딘가 하나씩 아프고 막 뒤집게 생기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조금 관심을 갖다가 나중에는 내 부모님이 정말 크게 아프실 때 보통 한 70대 넘어가시면 그때부터 좀 많이들 아프시니까 그럼 그 나이가 돼서야 의료에 관심을 갖는데 그러면 그때에서는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당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주어진 환경을 겪으면서. 그런데 저는 지금 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계속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꿀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게 남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세대가 정말 많이 아픈 논현으로 진입하기 전에 논의를 하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여유가 없는데 아프기 시작했을 때 논의를 하면 그때는 이제 바꿀 기회가 별로 남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젊은 세대분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내 노후를 위한 병원은 없다. 그런 의미로 이런 책을 한번 쓰게 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저기 책을 보면은 책을 쓰신 목적 자체가 뭐 지금 나의 노후를 위한 뭐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들에게 한국 의료의 상황과 정보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현재 의료 체계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이 체계는 지금 이게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 이게 영원히 지속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스템이다라는 걸 강조하셨습니다. 책 나오시고 혹시 독자들이랑 좀 만날 기회가 있으셨나요? 네. 그렇게 약간 토크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것도 소금으로 좀 진행을 했었고 그다음에 저는 좀 공적으로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책무 같은 게 그런 독자들 반응을 좀 성실하게 트래킹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찾아봤을 때도 아, 이거를 보면서 기존에는 어떤 이걸 이해하는 인식 틀이 없었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파편적으로 뭐 어디서 누가 의료사고 터져서 죽었다더라. 아니면 어디서 무슨 이런 문제점이 있다더라. 이런 것들만 파편적으로 접하다가 그걸 하나로 엮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건 충분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좀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첫 책 내고도 좀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첫 책을 그 약의 작용 원리를 좀 쉽게 풀어 쓰는 그런 내용으로 당시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어서 재교로 나온 게 그런 걸 썼는데 책 내고 나서 이게 너무 어렵다는 피드백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책 작업할 때 편집자님이랑 엄청 싸웠거든요. 아니, 그거 중요한 내용인데 빠지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막 싸웠는데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야의 지식인데 이거를 제가 원하는 내용만 이렇게 억지로 전달하려다 보면 이게 오히려 좀 폭력적인 방식으로 받아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그때 처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이런 이번 책에서는 그런 걸 욕심을 좀 버리고 내려놓고 이제 어떤 이런 차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는 것만 하면 충분한 것 같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그건 나름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 서울이비보복스 9호의 이제 이 책의 서평이 그 세종대 경제학 하신 김경배 교수님께서 서평 쓰셨어요. 읽어보셨나요? 네, 읽어봤습니다. 혹시 그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경배 교수님 서평은 뭐 전반적으로 책이 굉장히 뭐 훌륭하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도록 말씀하셨는데 이제 굉장히 짧은 부분이지만 이제 책의 어떤 그런 뭐랄까 약간 한계? 혹은 뭐 책의 어떤 약간 아쉬움을 좀 지적을 하세요. 지적하는 부분이 이제 그건 작가님께서도 명확하게 하신 부분인데 해결 가능한 원인을 파악하겠다. 이게 뭐 해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재정적인 거 돈과 인력 문제에 집중하셨는데 김경배 교수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돈과 인력 문제라고 하는 것을 그 외의 부분과 이렇게 단순하게 띄워서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도 함께 좀 고려했었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좀 하시고요. 또한 제시하신 대안 역시 이제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난 것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하십니다.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좀 그 이쪽에 좀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제 저도 서평이 실렸다는 소식을 좀 늦게 접하고 이제 타서 봤는데 정말 좀 처음에 좀 바로 부끄럽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고민하다가 좀 뺐던 내용들을 정말 콕콕 집어서 이렇게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서평 문화라는 게 아직은 막 엄청 공격적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내용 방식은 잘 없잖아요. 물론 이제 김두열 교수님 같은 경우는 예외도 좀 있긴 하지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좀 그런 부분을 좀 강하게 짚어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 그 문제의식에서도 백분 동의를 합니다. 특히나 이제 책에서도 좀 정말 정말 늦게까지도 뺄까 말까 고민을 했던 건데 실손보험 얘기를 이제 김양 교수님께서 짚어주셨어요. 그래서 실손보험이 사실은 지금 건강보험 자체보다도 그 건강보험의 자체적인 어떤 설계나 제도적 구성이 있을 건데 이걸 외부에서 들어와서 어떤 굉장히 교란시키는 그런 효과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걸 얘기를 해야지 했는데 이 얘기를 같이 하려다 보니까 그러면 또 아까 제가 첫 책 낼 때 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보험이 뭔지 심평원이 뭔지 이런 것들 잘 모르는 독자분들이 많으신데 이것까지 소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좀 과감하게 뺐는데 애초에 제가 좀 책을 아까 이제 노을을 위한 병원은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도 했지만 좀 이런 책을 쓰게 된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는 그게 뭐냐면 이제 2017년에 그 신고리 원전 공론화 위원회라는 게 열렸습니다. 그때가 이제 문재인 정부라서 그때 이제 원전을 계속 존치하는 게 맞냐 아니면 줄여나가는 게 맞냐 이런 탈원전, 에너지 전환 정책 같은 걸 많이 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여론이 좀 굉장히 과열이 되고 좀 산반이 강해지니까 이거를 좀 공론화 위원회, 숙임 인지주의로 해서 풀어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민 500명을 모으고 그다음에 원전과 직접적인 그런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들 9명을 모아가지고 이분들이 3개월 동안 계속 교육하고 정보를 드리고 이렇게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보자 이런 실험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밝히는 얘기지만 저는 이제 원전이 거의 유일한 대안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당시 정부의 어떤 정치적 쇼잉의 수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되겠어? 그냥 어차피 대충 그렇게 말 유도를 해서 그렇게 원하는 결론은 내리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3개월이 끝난 다음에 나온 결과가 원전 건설을 재개하자라는 제 입장에서 굉장히 의외의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원자력 업계에서는 이거 쇼잉이다. 어차피 결론은 정해진 거다. 이런 식의 비판이 있었는데 정작 시민들을 모아놓고 합리적으로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죠. 저는 이게 우리 사회의 좀 어떤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사회학자 앞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좀 부끄럽긴 하지만 파르티잔십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당파성이 되겠죠. 이런 당파성이 좀 과잉인 사회를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사회심리학 같은 데서 좀 증명이 됐지만 사람이 당파성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합리적 논의의 결과로 나온다기 보다는 그 당파성에 맞는 방식으로 결정을 내린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책에서 제 나름의 어떤 입장이나 제가 바람직해서 생각하는 방향을 강하게 요구하다 보면 그게 어쨌든 간에 민주당이 됐든 국민의힘이 됐든 그런 어떤 정파적인 시각을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합리적인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는 책의 목적과 달리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그런 좀 우려가 있었어서 저는 이제 서울 리뷰 오브 북스 같은 이런 시도들이 좀 공론장을 건전화하는 이런 굉장히 유의미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을 그냥 저 혼자라도 한번 내보고 싶다.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무미건조한 그런 것들 다 빼고 책을 쓰게 된 거고 이게 우리가 프링글스 같은 것도 한번 먹으면 아 뭔가 좀 아쉬운데? 해서 계속 먹게 되잖아요. 결국 한 통을 다 비우는 이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처럼 제 책을 계기로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떻게 보면 마주하는 약간 그런 어떤 미시적 경험으로서의 어떤 의료 문제와 한국 의료의 전체적인 현실이 맞물리는 부분을 좀 되게 잘 보여주신 것 같아요. 원래 약사시잖아요. 그렇죠? 원래 본업이 이제 약사셨던 것을 알고 있는데 이제 책을 보면은 우리가 흔히 복약 지도라고 하는 약 같은 걸 줄 때 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설명 같은 것들 잘 안 해준다. 근데 저는 사실은 저는 이걸 보기 전까지 어떻게 보면 되게 상식적인 건데 그게 약을 줄 때 약 설명을 해줘야지 라는 거지만 상식이지만 사실상 제 일상에서 그런 경험을 거의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게 이상하다고 딱히 못 느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지적을 하셨어요.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복약 지도 별로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 같은 거 포장 같은 거에 훨씬 더 집중을 하고 이런 부분들 실제로 약사로 경험하실 때 저기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좀? 그래서 이게 책에는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환자분들을 비난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비칠까 얘기를 못했는데 이게 실제 약국 현장에서 일을 해보시면은 잘 안 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약국 가면 처방전을 먼저 카운터에 내죠. 그러면 그 카운터에 받은 순서대로 약을 조제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늦어지면은 아 다시 처방전 도로 내놓으라고 아 지금 조제 중인데요 하는데 아 그럼 상관없다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다른 약국으로 가세요 정말 환자분들이 그리고 이제 좀 젊은 환자분들은 복약 지도 중요성을 아시니까 앞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그러면 설명을 다 해주거든요. 그러면 뒤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눈치를 주기 시작하세요. 저는 이거를 그냥 단순히 미시적인 복약 지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좀 어떤 한국의 제조업 친화적인 문화라고 할까요? 뭐 이 표현이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되게 재밌는 사례로 중 하나인 거지 이걸 좀 더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약국의 복약 지도 환경도 그렇지만 저는 이걸 제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게 검진센터라고 생각합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정말 저는 포드가 지금 환생해서 한국에 돌아온다면 감동의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니 컨베이어 벨트도 없이 사람들이 계속 효율적으로 동선을 따라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기계는 노는 게 한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아 이거 정말 엄청난 극도의 효율화를 보이는 건데 이게 사실 다른 소비 문화 패턴도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율화와 그런 양적인 것만 공급되면 질적인 건 그렇게 따지지 않는 그런 문화가 좀 바닥에 깔려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걸 복원으로 좀 확장을 하면 복원으로의 철의 삼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의료의 접근성, 그 다음에 낮은 의료 비용,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의료의 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을 말하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접근성은 되게 좋죠 사실. 그 다음에 비용도 낮은 편입니다. 그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희생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게 질이라고만 표현은 됐지만 사실은 개인에 맞는 맞춤형 같은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점차 소비 문화가 전반적으로 바뀌어 가면서 이것도 같이 해결될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합니다. 또 그것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책에서 굉장히 좀 많이 중요하게 다루고 계시지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은 개인 수준에서는 굉장히 합리적 선택을 내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의료진도 마찬가지고 소비자로서 환자도 마찬가지고 다 굉장히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데 문제는 개개인들의 그런 합리적인 선택이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완벽한 책의 실패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누구라도 제가 봤을 때 공감하실 만한 게 수술 같은 거 할 때 서울 병원으로 집중되는 서울 병원에서 실제로 수술한 사람들 중에 서울 밖에서 온 사람들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의사들 전공 선택에서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잘 안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지방의료 붕괴를 포함해서 이런 어떤 책의 실패로 연결이 된다.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상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개인의 합리적 선택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사회적으로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을 뭐 야 그러면 남들 안 하는데 가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보상 사실 쉽지 않고 사실 저도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사실 이런 부분의 문제가 앞으로 더 심해질 거라고 보고 특히 이제 서울 지방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점차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좀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중앙대 마강래 교수 이런 분들 보면은 여러 번 책을 쓰셨는데 이제 보면 어떻게 지방을 이렇게 살릴 것인가 이런 말씀을 지방 도시를 어떻게 매력적으로 만드실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시긴 하세요.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지방의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의료 서비스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이게 돌고 돌면서 맞물려서 뭐가 먼저 돼야 되는지에 대한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의료가 지방에 먼저 세팅이 돼야지 사람들이 갈 텐데 그러면은 세팅을 어떻게 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도 사실은 이게 쉽지 않은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원래 그 제가 알기로는 대구에서 네 맞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경험 어떠신가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제 대구는 사실 광역시이기도 하고 그 아마 대학병원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역 지자체 안에서 제일 많은 지자체 중에 한 곳일 거예요. 거의 뭐 한 종합병원이 다섯 곳이고 큰 데가 다섯 개인가 뭐 이렇게 네 네 네. 그런 환경인데도 사실 대구에서도 지방이니까 이제 서울로 가시는 분들 많고 대구에 굳이 안 내려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가 우선이야 아니면은 사람이 없으니까 인프라도 못한다. 이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선가 한 번은 끊어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뭐 제가 전체 이런 걸 포괄할 그런 능력은 없으니까 의료에만 좀 한정해서 한다면 의료 분야에서는 인력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수단으로서 삼을 만한 게 이제 지역의사 제도와 지방인재 전형을 결합시키는 방태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사제라는 건 일본에서 이제 원래 먼저 이제 시행을 해보고 실제 나름의 성과를 얻어서 국내에도 도입을 하려다가 이제 강제성이 일본보다 훨씬 강화된 형태로 법률이 제한이 됐어서가지고 결국 통과되지는 못했는데요. 일정 기간을 두고 그 지역에서만 의사로서 활동하도록 하는 그런 걸 지역의사제, 지역 면허제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게 지역인재 전형이랑 같이 결합이 되면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해서 거기서 그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로 몇 년 동안 일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심리적인 앵커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미 나는 여기 산다는 거가 기본 세팅인 거고 내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거는 굉장히 그 이례적인 선택을 내리는 거잖아요. 내 친구와 가족과 생활 터전이 다 그 지역에 묶여 있는데 근데 이게 다른 장점은 뭐냐면 서울에서 이제 지방의대로 진학을 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은 나는 6년만 여기서 살고 다른 데로 다시 돌아간다. 왜냐하면 내가 원래 살던 곳은 서울이고 거기 모든 내 삶의 터전이 있으니까 이런 식이니까 이제 지역에 안 남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조금 지역 고교 전형 이런 거랑 같이 해서 한다면 조금 효과를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그 마강래 교수님 압축 도시론을 저도 되게 재밌게 접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조금 더 밀독을 높이는 방식으로 하면 이제 의료 쪽도 조금 더 해결이 쉬워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책에 이제 방금 일본 사례 말씀하셨는데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문제들 관련해서 해외 사례를 좀 찾아보시는 편인가요? 이게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어떤 정책 도입이나 이런 역사를 봤을 때 뭐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게 약간 무싯성으로 정책만 쏙 들고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정책이 자리 잡은 사회문화적인 배경은 좀 빼고 그냥 이런 게 좋아 보니까 우리도 해보자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그럴 시기를 넘어서 버렸고 이제 더는 그렇게 참고할 만한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고령화 같은 경우는 일본 정도를 제외하면 사실 참고할 만한 그런 나라가 없기도 하고 일본도 의료체계가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기도 하고요. 그나마 좀 돌봄 측면에서는 조금 이런 걸 가지고 올 수가 있는데 어 이게 일단 제가 일본을 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여러 전문가들 말씀만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접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재정 투입 여력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그래도 버블 경제를 거치면서 많은 노인들이 그나마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재정 투입 여력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 노인 세대가 그런 게 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좀 고민을 해봤을 때는 이제 주택연금이라고 하죠. 영모기지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이제 자산 형태로 깔고 있으면 사실 이거를 유동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소득을 발생시키면 이 사람들이 수혜자가 본인이 타는 걸 부담하는 이런 걸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어렴풋한 인상 정도만 갖고 있습니다. 원래 고향도 대구시고요. 코로나 기간 중에 대구에 계셨다고 하셨는데 보면은 보통 한국이 코로나19를 COVID-19를 굉장히 잘 대응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굉장히 자부심이었던 것 같은데 석관님께서는 이게 더 성공적이었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조금만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우리나라와 해외에서의 코로나 대응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정말 정말 잘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런데요. 이게 잘한 부분과 못한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서방권에서는 확진자가 늘어나는 걸 막지를 못하는 거에 더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넘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한계가 와서 의료까지 도미노로 무너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다행히 우리 정의경 질병청장님께서 굉장히 고생하셨듯이 이렇게 방역 정책을 잘 해서 그 확진자가 급증하는 것들은 잘 막아냈는데 문제는 그 막아낸 정도에서도 이제 의료원장에 부하가 굉장히 많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이제 지적됐던 문제 중에 하나가 중환자실 가동을 못하고 있다. 중환자실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시설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상이라든지 이런 시설은 있었는데 이걸 실제로 가동할 인력이 없다는 게 문제였거든요. 책에서는 제가 이걸 안전 마진이라는 용어로 표현을 했었는데 이게 원래는 투자업계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투자업계라고 생각하면 위험을 감수하고 무조건 가구 수익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유폭을 두고 운영을 하자 이런 건데 우리나라 병원들은 사실 그렇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비용이 나을 정도로 추가적인 여유인력을 고용하면 이게 비효율적이고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민간에서는 절대 못하거든요, 이걸.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러면 국공립이나 이런 데서라도 좀 대응을 해줘야 되는 건데 이러면 또 기사가 나죠. 아, 이게 방만한 지방의료원 경영 과연 가능한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진주의료원 작품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공공에서까지 이런 적자를 감수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면 이게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대응이 거의 불가능하니까 이 부분은 조금 문화적으로 용인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기간 동안에 또 굉장히 중요했던 거 어떻게 보면 의료, 특히 이제 백신 접종 같은 것들 관련해서 참 문제가 많았던 게 가짜 뉴스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가짜 뉴스라는 게 퍼지는 게 물론 소셜미디어라든가 다양한 기술적인 문제들을 얘기하지만 결국은 이게 사회적 신뢰 문제랑도 연결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를 보더라도 이제 책에도 또 잘 나와 있습니다만 심평원 같은 데서 의사를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과잉 진료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비용 청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좀 다 안 주는 경우도 있고 의사는 또 정부를 믿지 못합니다. 정부에서 우리하고 약속을 한 것을 깨는 게 아니냐. 환자도 또 의사를 믿지 못하고 약도 믿지 못하고 이런 어떤 상황에서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이 의료 시스템은 결국 바뀔 수밖에 없는데 많은 어떤 인구 구조의 변화라든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게 장기적인 어떤 그런 신뢰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서로 의사와 환자와 또 정부 사이의 어떤 신뢰 같은 것들이 필요할 텐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이런 좀 회의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먼저 좀 짚어봐야 할 거는 저는 저신뢰의 문제가 꼭 의료의 영역에만 국한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제 배달 음식 혹시 자주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많이 먹습니다. 치킨 같은 거 시키면 요즘에는 꼭 안심 스티커라는 게 붙어서 오잖아요. 이게 도입이 된 게 참 황당한 게 배달 노동자분들이 배달 과정에서 치킨을 몇 조각씩 빼먹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물론 이런 분들이 없진 않겠지만 얼마나 되긴 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저는 좀 놀랐던 게 피자에도 안심 스티커를 붙여서 오더라고요. 피자는 뭐 떼어먹을 게 있나요? 그렇죠. 여덟 쪽에서 하나가 빠지면 바로 티가 나는 건데 그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저는 좀 우리나라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저신뢰를 극복하려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개인을 믿는다기보다는 기관을 믿는다거나 어떤 제도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메인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문제에서도 이제 개인이 하기는 어렵고 협회에서 하는 게 좀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사협회나 약사회 같은 그런 단체들이 아직은 좀 이권단체다라는 인상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의료인 중에서도 같은 일을 퍼뜨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의료 이런 게 위험하다 이런 무슨 백신의 개생명체가 있다는 산부인과 의사분도 계셨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협회나 이런 단체 차원에서 좀 강하게 징계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회적 신뢰를 좀 쌓아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 협회 내에서 자정이 되고 이런 식으로 자정이 된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제 안심 스티커처럼 좀 이런 제도적인 있으니까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더 높아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걸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모르겠는데 어떤 합의에 이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 저는. 사회 문제들의 어떤 많은 부분들이 되게 그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되거나 바뀌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사회 정의라든가 뭐 공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약간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뭐 플랫폼 노동 얘기도 많이 하지만 플랫폼 노동자들 우리가 뭐 배달 시간 몇 분 이내 뭐 이런 거 하지만 사실 그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또 그렇죠. 엄청 효용이 큰 거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포기하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플랫폼 노동자들의 안전을 좀 높이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선뜻 동의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의료도 좀 비슷할 것 같습니다. 지방은. 나는 지방 사는 사람이 아닌데 지방이 좀 더 죽어서 내가 뭔가 불편해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까. 좀 보면 전반적으로 작가님께서는 약간 이런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래서 좀 약간 긍정적으로 보시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조건 하에서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런 걸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까 이제 공론화위원회 사례라든지 그런 수기 실험이 성공을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더 있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현실을 좀 명확히 알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걸 할지를 선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제가 철의 삼각이라는 개념을 소개했는데 의료의 접근성. 그 다음에 낮은 의료비. 그 다음에 의료의 질. 세 개를 동시에 담보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뭘 포기할 거냐라는 그게 남는데 거기서도 특히나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거냐. 특히나 재정 문제를. 이런 컨텐츠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게 결국은 두 가지로 압축이 된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탈상품화를 하는 거죠. 의료 분야를. 그렇게 하려면 이제 영국의 그런 어떤 NHS 같은 시스템으로 가서 조세 형태로 재정을 충당하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공적인 영역 내에서만 의료를 누리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대기 시간이나 이런 게 굉장히 길어지고 그렇죠. 저도 경험해 봤습니다. 아, 영국 다녀오셨군요. 영국에서 1년 반 정도 살았는데 그 이빨이 너무 아파서 결국 한국 왔습니다. 기다리더니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를 한국 사람들이 과연 견딜 수 있을까라는 조금 생각은 드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재산 수준이나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의 차이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공정함은 달성될 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에서 필수적인 그런 것들만 남기고 나머지 질환들은 좀 네가 알아서 해라. 아니면 민영보험 같은 데서 해라. 이런 상품으로 내던지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 같은 형태로 가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면 정말 암이라든지 중증외산 같은 이런 중증 질환에 대해서는 국가가 명확히 보장을 해주되 나머지 질환에 대해서는 네가 돈 낼 수 있는 만큼만 써라.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러면 이제 어떤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많이 줄어들 수가 있지만 사실 이게 공정하다고 보기는 힘들잖아요. 어떤 건강할 권리라는 이런 권리 담론 같은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더더욱 그런데 결국은 선택지는 둘바 정도밖에 없고 보통은 앞에 거를 이제 진보적인 성향의 분들이 더 선호하시고 뒤에 거를 보수적인 성향에 대해서 선호하시죠. 그런데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않고 그냥 의료 어떻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둘 중에 어떤 걸 할지를 명확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방향성을.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는 이게 이런 점에서 이게 좋다. 이런 점에서 좋다. 이런 논의들이 이어질 수가 있으니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잘 방향이 설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렵네요. 저한테 고르라고 하면 이거 석급이 안 되나? 지금까지는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기능을 잘 할 수가 있었던 게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구조로 다뤄되어 있으니까 의료비가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역피라미드 구조니까 지금 같은 의료는 거의 불가능해진 거죠. 진짜 어렵네요. 의료 접근성 문제에 관련해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보면은 비대면 진료 말씀을 하세요.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 보면은 사실 비대면 의료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봤을 때 조금은 사람들마다 입장이 굉장히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나요? 이게 가져올 수 있는 좀 분명히 위험성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우선 제일 먼저 확실히 해야 되는 거는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보다 절대로 우월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명확히 해야 되고요. 그런데도 제가 이제 비대면 진료를 조금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이유는 의료인 입장에서 투입 비용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동네 병원 개원할 때 한 5억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맞을 거예요. 의료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 드리고 인테리어하고 이런 거 다 하다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그 하루에 봐야 되는 환자 숫자가 얼추 나오겠죠. 그 금액에서 역산을 하면은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과로하고 의사들도 환자를 엄청나게 많이 보면서 3분 진료해서 이렇게 버텨오던 거였는데 이게 그나마 인구가 밀집된 지역에서나 가능한 거지 지방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비대면 진료 같은 걸 도입을 한다면 이 개원 비용을 좀 낮출 수가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은 이 사람이 봐야 되는 이제 영위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 환자 수도 훨씬 줄어질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지방에 가서도 개원한다는 게 충분히 가능한 선택지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 점에서 저는 비대면 진료가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형태의 진료라도 대면 진료가 가려면 두 시간씩 가야 되고 이런 지역에서는 확실히 당연히 더 도움이 되는 거기도 하고요.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은 이제 이러면 기존 플레이어들은 이미 들어와 있는 시장 진입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미 그만큼 투자를 했는데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굳이 따지자면 택시와 타다 같은 그런 면장으로 유지되는 사업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제도화를 하려는 방식은 지역 동네 병원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비대면 진료가 두 번째는 이거를 초지는 안 되게 재진만 가능하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동네 병원에 무조건 한 번은 방문했다가 다음에는 이제 재진 형태는 비대면을 할 수 있으니까 그 지역 업권을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뭔가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런 비용들은 좀 낮춰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군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대학원에서 지금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면서 머신러닝 같은 것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요즘에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인해서 많은 전문직들의 성격도 좀 많이 변화할 것이다. 기계에서 얼마나 대체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계가 수술하는 게 오히려 인간보다 더 정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선생님께서 그러면 AI의 발전이 실제로 진료나 의료 전반의 변화를 조만간 가져올 거라고 좀 보시나요? 실제 보면 대학병 같은 데서도 이런 거 좀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이게 아까도 잠깐 그런 얘기를 나왔었지만 우리가 외부의 정책을 가져올 때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은 제외하고 정체만 똑 떼우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는 그 인공지능에 대한 의료 쪽의 논의도 좀 미국의 어떤 이런 배경을 배제하고 그 쟁점만 그대로 이식해서 좀 헛도는 느낌이 든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맥락에서냐면요.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도 정말로 좀 의료가 막장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철회삼각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의료 접근성도 낮고 비용도 높고 의료의 질도 그렇게 높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도 달성을 못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러다 보니 미국에서는 그런 의사에 대한 직접 진료를 대체하려는 수요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쪽에서는 그런 만성통증을 관리하는 의료기기가 되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내가 진통제를 사러 병원 방문하는 게 비싸고 약 사러 가는 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의료기기를 대응을 해서 그냥 내가 직접 통증을 관리하려는 이런 시도들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노인분들이 아유 내 삭신이 쑤시다 이러면 그냥 동네에 있는 그냥 물리치료실 가서 물리치료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접근성 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직접 진료를 대체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이제 대학병원 같은 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게 실제로는 대학병원에 종사하는 분들의 어떤 사무적인 업무를 경감시켜주는 형태로만 작동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호사나 의사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의사 한 명이 사실은 내가 진료만 보는 게 아니고 그런 서류 작업 같은 걸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판독 같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거를 AI가 보조해 줌으로써 그런 시간이 굉장히 덜어들고 그러면 생산성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러면 고용 자체가 조금 감소할 수는 있겠죠. 이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업무가 더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노동 증강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거는 맞는데 이게 대체를 한다라는 건 조금 과장된 얘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책 어떻게 보면 가장 뻘쭘할 수 있는 질문이라는데 어떤 분들께 좀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출판사 대표님께는 좀 죄송하지만 그러면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은 위약계열 진학을 위한 청소년분께서 꼭 봐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그렇진 않고요.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지만 의료제선 기존에는 관심을 안 두시던 분들이 아 이게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서 저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하고 저런 단체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책임이 될다고 생각해서 그런 분들이 읽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조금 더 깊게 나가자면 제가 너무 주제넘은 얘기일 수는 있겠지만 보좌진 분들께서 제 책을 호평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의료적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분들께서도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분들이 보시기를 추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좀 있으시면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의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 저는 이게 의료에 대한 문제만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책에서도 썼지만 원래는 책 제목을 이제 달나라 의료라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중력장을 공유하는 어떤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제 그 달나라 병원만 이상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 가로 문제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서 똑같이 반복되고 변주되어서 일어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조금 더 너른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이제 의료인 분들은 이제 이거를 의료 영역에서 병원 안에서만 바라보는 경향이 너무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너무 억울하다. 어떻게 야근을 이렇게 시키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 돈 받으면서 야근하려고 하면 되게 좋아하실 노동자분들이 많고 그런 더 악질적인 노동 환경에 처음분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의사분들이 이런 문제점이 있다 얘기하면은 그분들이 되게 황당해하세요. 저는 그걸 저도 이제 그런 분들과 얘기를 하다 보니 좀 느낀 건데 이런 격차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인정한 상태에서 조금 더 당신들이 더 좋은 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합니다. 라는 좀 같이 공동의 이해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회가 좀 더 좋아지면 의료도 더 좋아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좋은 말씀 드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리뷰의 발견은 한국고등교육재단에서 지원 및 제작되고 있고 2주에 한 번 금요일마다 여러분들 만나뵙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해 주신 박한슬 작가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